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마스크나 손 세정제 같은 위생용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치솟자 판매자들이 무차별적으로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출 필수품이 돼버린 마스크. 손 닦는 빈도도 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마스크나 손 세정제 같은 위생용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관련 매출이 많게는 10배 이상 늘어났고 약국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 품목이 됐습니다. 특히 온라인몰을 통해 대량 구매하는 수요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틈을 타 판매자들이 가격을 대폭 올리고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 한 마스크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상품인데 마스크 한 장당 가격이 최저 520원에서 2,400원으로 판매처별 가격 차가 5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특히 같은 쇼핑몰 안에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주문을 하는 도중 가격이 바뀌기도 하고 이미 구매한 물건을 취소 처리한 뒤 가격을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50개에 6만 5천 원인가에 제가 결제를 하고 다른 마스크를 알아보려고 30, 40분 간격 후에 들어가니까 한 장당 450원짜리 마스크가 한 장당 700원까지 돼있더라고요. 손 세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가격이 2, 3배 높아지는 것은 예산일이 됐습니다. 온라인상에는 관련 경험담이 쏟아지며 폭리를 취하려 드는 판매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도 이틀 동안 100여 건에 육박했을 정도입니다. 그 주문을 사업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접수되는 대로 사실조사 거쳐서 그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인데다 봄 미세먼지 걱정도 커 중국처럼 관련 상품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인입니다.